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에게 구매대금의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어제 대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게임사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금액의 5%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지난 2021년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 큐브의 옵션 확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게임에 쓴 금액 1,100만 원을 환불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.